고흥군이 올해 전입가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확대 방침으로 전입가구 지원 대상은 기존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했고, 지원금은 전입가구당 20만 원에서 가구수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인구정책부서를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실로 격상하고, 전입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전입가구수에 따라서 3원에 구매하여 1인전과 관련이 있으며,